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생한 마디는 제가 직업 관련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코로나 때 오히려 더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는 역발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한번 리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코닉스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코닉스 지금 현재 67.9점 대비 72%로 한번 큰 흐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조금 가는 정목 아니니까요.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2만 3천 원에서 지금 한 5천 원까지 와가지고 이제 한 따불 정도 갔네요. 뭐 매물대가 만 원대는 매물대가 없어 보이고요. 한 1만 5천 원대 매물대가 좀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적,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중앙대당.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정목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 파마 오늘 좀 실현을 했습니다. 한국 파마를 좀 실현을 했는데 한국 파마 정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파마가 5년 상 후에 오늘 9만 4천 8백 원까지 갔습니다. 최고점 대비한 오늘 298% 정도 나왔는데요.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베스트 정목. 아마 1월 달에 최고의 베스트 정목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300%에 한 4% 정도 못 미치다. 이제 한국 파마 거리랑 나오니까 아시죠? 지금은 만약에 하신다면 트레이딩 가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식은 밑에서 여기서 잡아야 끝까지 내가 다 먹을 수 있다. 그건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매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기 하나 보겠습니다. 3기가 다시 한 번 또 신고가를 내려고 움직임이 있네요. 3기 제가 말씀드렸죠. 끝났으면 이미 떨어졌을 겁니다. 끝났으면 이미 가격대가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가격대 받침에도 안 떨어지고 있죠. 단기적으로 보면 착시 현상으로 가격 되게 많이 올라왔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기차 실적 종목 중에 상당히 저평가 되어있는 종목입니다. PBR이 2도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의사 물적 분할한 회사를 잘 봐야 됩니다. 상기 EV. LG학에다가 2030년까지 2차 전시 배터리에 대해서 납품한다. 공급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올라가면 비중 줄이고 떨어지면 비중 늘리는 전략. 그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한 번 보시고요. 상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 최고점 대비 한 100% 찍었던 종목이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캠시스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캠시스 했는데. 캠시스가 어제. 캠시스 이게 차트입니다. 제가 좀 음봉을 진하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캠시스가 시세를 한 번도 못 냈어요. 그동안. 지금 현재 매출이 1조 원대에 달하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2천억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시세를 내려고 준비하겠죠. 4천 원대 넘어가면 이 종목은 완벽한 스타즈로 아마 탄성이 되지 않을까. 앞전에 2007년대에. 이때 한 번 잘 나갔던 때처럼.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 세보 모빌리티. 이 회사를 물적 분할해서 그 회사를 키우면서 카메라에 있는 모듈들을 전기차 쪽으로 이동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스터 블루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미스터 블루도 어젯밤에 바이든 대통령이 침식하면서 가장 많이 갔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에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언택트 가려주죠. 미스터 블루 언택트 가려주죠. 웹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576만 명을 보유한 업체다. 향후 기대되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 번 제가 코로나19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집중하자고 했는데 이 종목을 편입하기 전에 제가 종목을 먼저 편입하겠습니다. 종목을 먼저 편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925원에 편입을 하도록 할게요. 해마로 푸드 서비스인데 이 회사 이름은 잘 모르더라도 맘스터치라는 회사를 할 거예요. 맘스터치입니다. 이 회사가 맘스터치 회사입니다. 아셨죠? 그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무려 가맹점이 어느 정도냐면 1,000개가 넘는 회사가 지금 주가가 3,000원대예요. 아주 전병가 되는 회사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 실적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준비된 빅데이터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오늘의 종목 해마로 푸드 서비스입니다. 생소하시죠? 이름도 길고요. 좀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맘스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맘스터치는 우리 자녀분들이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어머님들이라면 다 하실 겁니다. 맘스터치 제사고요. 관련된 키워드 하나 보겠습니다. 맘스터치 전국 가맹점 내장 급속도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얼마 전에 작년까지 한 1,100개 정도였거든요. 1,293개. 급속도로 가맹점이 늘어가고 있다. 지금 가맹점은 어떻습니까? 다른 회사들. 다 폐점이 줄여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 토종수제 햄버거. 하여튼 맛이 기가 막힙니다. 저도 한 번 먹어봤는데 애들 때문에 맛이 일단 좋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가장 이 회사의 가장 키포인트이지 않을까.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공직상공입니다. 사상 최대 이익이 따라갔겠죠. 맛이 있으면. 가맹점이 늘어났으면요. 그죠? 이 가맹점이 누구를 돈 벌어집니까? 번사를 돈 벌어집겠죠. 가맹점 내출도 늘어나고요. 그죠?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 어려운 시대인데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들 보면 하여튼간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햄버거하고 맘스터치 이 가맹점에서 본사가 영업이익이 무려 창사이기래. 최대 200억이 돌파. 그리고 가운데 마지막이기는 가볍게 날개. 서강대 동무원. 서울대 후보 박영순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해와러 푸드 서비스입니다. 다음 화면 매장수 한 번 증가치 보겠습니다. 맘스터 터치. 2012년에 무려 200개였습니다. 300개, 500개, 825개. 이게 맘스터 터치 햄버거죠. 맛 어떻습니까? 롯데리아를 맹축해 가고 있습니다. 버거킹. 그죠? 1,100개, 1,140개. 이게 2018년 재작년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20년 9월 말 기준 가맹점이 1,293개입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맘스터 터치의 햄버거 중에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물론 맥도날드도 있고요. 그죠? 버거킹도 있고 롯데리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KFC도 있죠. 맘스터 터치가 햄버거 중에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 무려 압도적으로 37%. 10명 중에 4명은 맘스터 터치 햄버거가 맛있다고 그렇게 리서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 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롯데리아나 맛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가는데 한 번씩.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국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는 어떻습니까? 지금 편의점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배달, 치킨. 그죠? 이게 바로 코로나19의 언택트. 수혜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리아를 보겠습니다. 롯데리아는 직영점도 있죠. 맘스터즈는 직영점이 없는데. 이게 이제 보면 이게 재작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리아를 위협하고 있어요. 롯데리아를 위협하고 있는데. 맥도날드하고 버거킹하고 KFC는 맘스터 치의 경쟁 대상이 아니죠. 이제 롯데리아입니다. 롯데리아는 어떤 기업입니까? 대기업이죠. 맘스터 치. 대단한 회사입니다. 거의 지금 비등기를 갑니다. 골든 크로스 나오기 전에.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맘스터치를 보유하고 있는 늘어나는 맘스터 매자. 이건 보셨을 테고요. 늘어나는 매출. 2천억대에서 무려 2, 3년 사이에 매출액이 50%가 늘었습니다. 매출액이 늘었어요. 700억대에서 시작을 해서 2014년, 15년, 16년, 18년, 19년. 거의 3천억대까지. 어떻습니까? 진정한 코로나19의 언택트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무려 가격대가 3천 원대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돌아가겠고요. 패스트푸드 1위 경쟁. 롯데리아 맘스터치에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맹축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오렌지 샌이 맘스터치입니다. 지금 현재 롯데리아는 더 이상 증가가 안 돼요. 매출이 안 나오니까요. 평소에 대비해서는 몇 개 매장에 한 100개? 100개도 아닙니다. 50개 매장에 맘스터치가 좀 딸리고 있지만, 추격하고 있지만, 면적 대비 매출은 맘스터치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맹점 폐중률을 보세요. 맘스터치는 1.5밖에 안 되는데, 롯데리아는 3.8입니다. 무려한 2배가 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리아와 맘스터치 매출, 본부 실적 하나 보겠습니다. 거의 비등비등하네요. 비등비등하는 게 아니라, 롯데리아가 압도적으로 많죠. 지금 8천억. 그런데 맘스터치가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맘스터치 매장이 늘어나면, 이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과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품절주,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이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주식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국 F&B 홀딩스가 60% 정도. 자사주가 12%. KB 자산운영이 자산운영입니다. 6% 정도. 그러면 유통분량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주 작겠죠. 품절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워낙 가치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실적도 성장이 굉장히 좋은데 최근 들어서 오늘 지수도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과거만큼 지수가 폭등하는 장세로 보기보다는 사실은 대형 수출주들의 탄력이 조금 준화되고, 아무래도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오니까요.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도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못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반기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중소형 주들이 가고, 그 안에 테마주는 테마주대로 가고, 또 가치주는 가치제로 갈 건데. 헤마르푸드는 최근에 음식료 관련해서 오늘 동서 같은 종목이 고가 돌파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잘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종목의 포커스를 일단은 실적주, 가치주로 일단은 우선 보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덤으로 추가로 정스테마 관련한 그런 또 이슈를 갖고 오신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다 잘 맞는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또 박주댄 매니저는 어느 쪽에 비중을 도우면 실을까. 네, 팩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무, 헤마르푸드서비스, 박성무 사내이사님께서 서강대 출신인데요. 물론 박영석 여당 쪽도 정해졌는데, 정치 테마대로 편입이 안 되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게 실적 대조, 저평가 대조, 매출 대조. 거기에다가 성장 종목이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헤마르푸드서비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관련 정치 한번 여기에 있는 서강대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코프라 종목, 오늘 어떻습니까? 엄청난 시세를 내보고 보이고 있죠. 앞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치주, 성장주,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로 가능한 종목이다. 한번 차트 한번 보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4,200원 되네요. 가볍게 뚫지 않을까요? 이제 거리량이 250만 주밖에 안 나왔습니다. 가격대 일단 말씀드릴게요. 상승을 했으니까 가격대를 1차 가격대를 좀 저정하겠습니다. 1차 가격대는 제가 4,000원 정도, 4,000원 말씀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5,000원, 그렇죠? 그리고 선절가는 3,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